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 공지영 씨 이제 저하고 같은 성 씨지 않습니까 공지영 씨는 딱 한 번 만났네요. 옛날에 cbs 방송에 공지영 씨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한 번 방문했던 겁니다. 나는 우파적 시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공지영 씨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날이 푸른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극악의 방송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공지영 씨가 반성문을 썼네요. 그런데 그 반성문을 제가 보고 제가 갖게 된 것은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는 데는 정치인에게서도 속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현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속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내가 속게 되면 경제적으로 비용도 많이 치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주가가 한참 오르는데 이제 우 뛰어드는 사람들은 또 속을 가능성 있는 거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리고 이제 좀 감성적인 경우는 더더욱 그런 거죠. 이제 오늘 이 보도를 보니까 공지영 씨가 진보의 염증을 느꼈다. 그동안 지지했던 인사의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신간을 내신 왕입니다. 해낸 출판사에서 제목은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공지영 씨가 글을 잘 쓰죠. 글을 어떤 분들은 손 끝에서 나오는 글이다 이렇게 하지만 글이 굉장히 좀 감미로운 글을 쓰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공지영 씨가 아마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을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제 586세대 586세대의 그런 작가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상당히 이제 편하게 보이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사에서 봤던 공지영 씨하고 달리 한참 조국 사태를 옹호할 때 공지영 씨와 달리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많이 얼굴이 편해져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공지영 작가가 벌써 60세가 됐네요. 세월 앞에 진짜 장사가 없습니다.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 헤넴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서 886세대에 대한 반성문을 썼다.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를 찾아 가지고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공지영 씨가 생각하는 그런 586세대는 뭐가 본인이 좀 부족했던가. 여러분 이제 조선일보의 댓글을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거친지 뭐 이렇게 공지영 작가가 여러분들 그동안 했던 일이나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글을 조금 이렇게 순치해 가지고 남기면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글이 강한지 그래서 제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열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조국 사태는 조금 이번 책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지영 씨가 조금 이렇게 너무 나섰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연합뉴스의 인터뷰에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공지영 진보의 염증 그렇다고 제가 전향한 것은 아닙니다. 열렬히 지지했던 유명인사의 배신감 진짜 조국 씨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식인들이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들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러시아가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유럽의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좌파 지식인들은 끝까지 러시아 체제를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들이 그렇게 잘 속죠. 그리고 지식인들은 현장을 사는 보통 시민들에 비해서 좀 낭만적입니다.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달고 다른 인간들에게 많이 이렇게 쏟게 되죠. 조국 씨가 결점이 없다고 끝까지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이 좀 무리수가 나왔다. 86세대 끝까지 믿은 반면에 보수 쪽은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니까 아마 조국 씨가 이후에 법정에서 드러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믿냐.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믿냐. 그게 이제 여러분들 낭만적인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인들이나 식자층 들이 좌익사상에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해방 전후의 공간에서 그런 멀쩡한 여러분들 인테리들이 38선을 넘어서 가족들을 버리고 북한으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숙증되어서 죽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 낭만 사랑 낭만으로 해서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시대를 보는 시각이 낭만적이면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죠. 달고 다른 그런 정치인들에게. 인연 잔치는 20세기에 끝냈어야 되고 이분법 논리나 80대 구호와 이젠 결별이다. 60대 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상적인 세례를 받고 나면 그 세례를 탈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몸에 있는 때 같은 경우에 샤워를 하면 금세 없앨 수 있지만 정신세계에 여러분들 그렇게 잔형이 돼서 남은 그런 사상 세례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586세대의 이념적 지주였던 지식인들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영희 씨와 같은 사람이 남겼던 그런 중국에 대한 환상은 지금도 586세대의 중국에 대한 그런 호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게 되면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조국씨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낭만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본인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상실감이 컸던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제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국수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열심이었던 그런 거죠. 인간이 본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칭진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좌파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평균적인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비해 가지고 거짓, 윗선, 사기, 조작 이런 것이 익숙한 거죠. 그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좀 좌우하고 있는 것은 선악은 구분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면 그것은 모두 다 합리화 될 수 있고 정당화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짓말도 다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것은 당시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이. 그래서 좌파 지식이나 좌파 정치인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과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증에는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아주 편리한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지영 작가처럼 이렇게 사과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때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뭡니까 댓글이나 이런 데 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다 불안전한 거니까 나중에 가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지영 씨와 sns상에서 설전을 벌렸던 진중근 교수에게 미안해 죽겠다고 정중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약하고 또 이렇게 실수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우리 86세대는 그래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것이 화근입니다. 공지영 씨가 이 방송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공지영 씨에게 내가 해 주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란 땅에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의 선거 사기가 발생하는데 가장 주역들이 586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조국 씨가 했던 거짓말은 약관 거죠. 그런 사적인 거짓말이고 선거 사기는 공적인 여러분들 도독질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로 다 설명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편향된 사고로 이 모던한 세상을 재단하며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용기 있는 일인 겁니다. 이 사상세례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20대 받았던 사상세례가 60대 초반에 이렇게 본인이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제가 보수로 간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 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지하지 않고 비판적 자세를 취하며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는데 어쨌든 참 낭만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선전선동에 능하는 사람들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보시게 되면 댓글이 어마어마히 가혹하네요. 그런데 한 분이 아주 드물게 공지영 작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대개 고집만 느는데 자신에게 반성의 칼을 들이려는 용기는 존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기사가 여러분들 335명 정도 댓글을 남겼으니까 여전히 공지영 작가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 좌파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고 독종인지 20대 연시대학교 교정에서 받았던 그 사상적 세례가 60이 됐어야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참 저로서는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의 그런 반성문을 보면서 지금 사는 우리도 사회현상을 보든 사물을 보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간에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진지함 성실함 이게 자신을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 우리 편에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개체 중심으로 매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집단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에 대해서 과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야말로 사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과도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등장해서 또 유태 대통령을 관찰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한동훈 씨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물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쿨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밥 먹고 화장실에 오고 가고 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자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면이든 아니면 지적인 면이든 간에 지나친 확신을 가지 않는 것 지적 오만이나 그런 지적 여러분들 과신 이런 부분이 실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지영 작가는 아주 하기 힘든 그 동네 사람들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아주 중요한 반성문을 기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